안녕하세요 와 눈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격? 공격인데? 네 공격 아닌가요? 공격이죠 지금 예 잘 뽑았네요 그러면 네 화이팅 화이팅 공격이 좋지 원래 원래 수비캐는 공격했어야지 눈쟁이 같은 분은 치즈창이 남아 돌지 않겠지? 음.. 예 아 예 너무 금방 차서 가라도 저 가라도 저 가라도 저 가라도 저 가라도 저런 말이 있다고 할 수 있네 공격 시작까지 예?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뭐지? 세상 천재의 사고뭉치 미치고 있는 암호야 우리 최고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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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왜 낙사였어? 2층, 2층 애들 자리야, 힐드 빠지고 호그도, 호그 거점에 있어요 나머지 2층 아, 왼손 매트를 혼자있어 왼손 매트를 잠깐 혼자있는데 루시어 다운 아우, 자리야, 개쎄야 되네 아나 2층 프릴 아나 2층 프릴 불바른 폭발의 어머니 아, 한가 못먹었네요 궁극기가 준비된다 흐아 음, 흐아 야우 이리야 아우, 라왕 맥크리 왼쪽이 혼자 정크랩은 지지말래요 예 정크뽕 주지마세요 아나 개피 석양 1.57 아나 자리아 자리아 범피 자리아 범피 개피 다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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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자 다운 호그 개피 호그 1.5층 호그 다운 거점 들어가죠 아나하고 자리야 2층 아나 떨어졌어요 아나 다운 우아 살려줘 오케이 호그 다운 비트 빠지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루시우 다운 소울자 소울자 2층 올라가요 아나야 두 칸 먹었다 두 칸 먹었다 두 칸 먹었어요 뺏다 가죠 뺏다 가죠 두 칸 먹었어요 두 칸 안 먹었는데요 뭐야 두 칸 먹은 거 아니었어? 응? 아무리 봐도 두 칸이었었는데 으흐흐흐 뭐지? 사기 아니야 이거? 금방 완전 딱 봐도 두 칸이었는데 아 아 미안 사냥 윤밀하게 다 죽었어 아 어차피 거의 썼어도 더 칸 못 먹었어요 응 아 거기서 자리가 너무 빠르게 해야되어 다 죽었다 나 죽었다 온갱 아 오예 한 칸인지 그쵸 그 한 칸 먹었는지 두 칸 먹었는지 표시 좀 해준거 좀 덧나나? 어 죽을 뻔 자 오른쪽 애들 나왔어요 자리하고 혹은 자 또 잘랐어 또 또 기다려야 돼 바닥을 자 또 잘린거 아니죠 야 설마 쓰레자 정면? 내가 잘리겠는데? 아 이거 루슈때문에 1번 버렸는데 힐이 필요해 힐킷 먹어보라 이거 루슈때문 마지막 턴이겠는데 막다운 들어가죠 그 저희 상대는 드래곤볼이고 우리도 드래곤볼이라서 두명 다운 거점 들어갈게요 정면 솔져 제발 수리 사려 좀 사려 너무 빠르게 어허 사려 안보인다 우와 변태를 안맞아 솔져 어허 왜 왜 바로가서 이틀 다 죽는단 말이야 다리아 아 화이팅 화이팅 아 그게 그게 안죽네 아 평도 한방 맞추고 시작했다 쉬프트를 안맞아 쉬프트를 안맞아 쉬프트를 안맞아 아 1분컷했는데 에이 1분컷 2분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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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컷 뭐니 아 얘 에서 막아오죠 아 얘 메이 랄까 메이 메이 완벽하게 할건 메이가 날거같음 심해 메이가 조합이 좋아요 들어오면 뒤져 그냥 들어오면 뒤져 공격 2분컷 3분컷 3분컷 plus 2분컷 아 으 그것은 1분컷 2분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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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틀어내 3분컷 이제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트레이 윈선 윈선 들어온거 우리 호그 있는데 윈선 상대 들어와요 트레이더 다운 막았어요 아리아야 어로랏 어 라인님 밀치면 힘들잖아요 어 82인데 어떡하죠? 모아야죠 그냥 들고 갈까요? 예 상대 돌진조합이에요 다 담았다 트레 들어왔어요 트레 들어와 있어요 나이스 근데 라인이 타고 올래요 해줄테니까 어떻게 할래요 라인이 걸어와요 아이고 트레인만 들어왔어요 트레 왼쪽으로 돌아와 들어왔어요 상대 들어올거에요 이제 호그 어 어 다녔다 다녔다 진짜 다녔다 저거 타고 오면 들키니까 그냥 안타가볼게요 예 트레 근데 뒤에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부쌌다 트레가 트레 왼쪽 2층 아 그냥 늦게 두고 왔어요 트레 여긴 빠졌고 2층 왼쪽 2층 트레 걷죠 상대 파라 나왔어요 파라 솔져 트레 빼고 야 들어와라 각 대지 말고 들어와라 그냥 솔져 들어왔어요 솔져 왼쪽 혼자 초코세 잡자 뭐야 솔 어딨어 돼지 돼지 통구이 만들어야지 냉동구이 냉동돼지요 파라 어렵죠 냉동돼지 만들어 버리게 에이 맞아줘 솔져 솔져 왼쪽 노고기 충전 중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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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아뇨 지금 솔저공에다가 비트 있어요 상대에 매크리로 바꿨어요 원숭이 나오고 안녕! 가꿍 밀준비 고무 그리 빠졌고 아! 아! 호그님! 호그님! 우리 하나 살려야돼 여기가 피! 여기가 피! 테레 피! 테레 내가 잡는다 겐지게 피! 겐지게 피! 죽어! 얼려 얼려! 어디갔어요? 뒤졌네 나이스 그냥 평타 기본합니다 기본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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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그만 붙게 기멍을 해 아 근데 얘 때문에 다 뒤졌어 와 마무리 봐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와 20킬 20킬 수고하셨습니다 20킬 20킬 수비 때 안죽어 죽어 매일 1차전쟁겠습니다 저 매일 1차전쟁 이 정도면 1차전쟁이겠어 음 그리고 2차전쟁 갈 때까지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 각성까지 하려면 좀 시간 많이 남았어 아 아직은